최근 열린 한반도 과학기술 ICT 포럼에는 앞서 만나본 박호용 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감염병부터 생태계 복원까지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그럼 포럼에 참석했던 과학기술인들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 4월은 평화,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달입니다.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 여건이 성승되면 내년 과학에 달하는 이러한 한반도 과학기술과 ICT 포럼이 우리 얘기의 과천이 아니라 평양, 나아가서는 신의주 이런 데서도 개최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. 아마도 협력 사업을 어떤 분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 더 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과학기술 협력의 방향 그리고 과제를 도출하고 과학기술단체 공동으로 남북민간과학기술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. 남쪽의 기술과 남쪽의 자본력을 잘 막 끌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R&D를 할 수 있겠다. 특히 보건의료면에서는. 왜냐? 70년간 전세계와 교류를 끊고 고립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질병의 패턴을 잘 연구를 하면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.